안녕하세요. 컬러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요즘에 갤럭시 탭 S7 플러스랑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삼성의 플래그십 기기들에서 녹조에 대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이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여기도 녹조 현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녹조 현상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녹조 현상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면이 어두울 때 120Hz 세팅에서 녹색기가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녹조라는 거 민감한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거 아니냐? 뭐 난 잘 모르겠던데? 뭐 이건 또 정상이라던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죠. 저는 지금 제 눈으로 이 기기에서 녹조 현상을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비정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평균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불편한지, 눈에 띄는지 이런 거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5천만 원짜리 측정 향비로 이 화면을 측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빛을 완전히 차단한 암실에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최저 밝기로 세팅을 해놨고요. 60Hz 세팅일 때, 그리고 120Hz 가변 주사율 세팅을 해놨을 때 블랙부터 해서 화이트까지 21단계 개조를 쭉 측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60Hz부터 결과를 볼게요. 지금 위에 줄이 완벽한 디스플레이에서 개조막들을 봤을 때를 시뮬레이션한 거고요. 아랫줄이 실제로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디스플레이 측정한 결과를 색으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 줄에 전체적으로 녹색기가 돌죠? 아, 이게 녹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걸 가지고 녹색기가 도니까 녹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녹조 현상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눈은 카메라처럼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보통 이제 이런 최저 밝기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침대 누워서 불 다 끄고 핸드폰만 딱 볼 때, 그럴 때 보통 사용을 하시잖아요. 누워가지고 폰하는 거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는 더 하고 싶잖아요. 12시에 이제 자려고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다 보면 3시야.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제가 방금 관심법으로 봤는데 다 알고 있어요. 자, 이제 헛소리를 그만하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조명이 하나도 없고 핸드폰 화면만 빛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눈이 핸드폰 화면이 보여주는 화이트에 적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장 밝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옅은 녹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살짝 녹색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보다는 확실히 훨씬 덜해졌죠. 사실 뭐 이 정도 결과라면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충분히 거슬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20Hz로 세팅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짠! 아까랑은 확실히 다른 게 보이시죠? 자, 다시 60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120, 60, 120, 60, 120.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여기 밝은 회색 그리고 흰색까지 이 위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어두운 회색으로 갈수록 녹색기가 엄청 진하게 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20Hz 같은 경우에는 아까 60Hz에서 봤던 전체적으로 녹색이 낀 거는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어두운 회색으로 가면 갈수록 녹색기가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이 이 화면에 화이트 밸런스에 적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쪽이 여전히 녹색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기만 하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적응이 다 됐을 때 기준으로 60이랑 번갈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120 세팅이었고요. 60, 120, 60, 120. 이 정도면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자, 정리를 하면 제가 갖고 있는 갤럭시 노트20 울트라에는 녹조 현상이 확실히 있습니다. 녹조 현상은 화면이 어둡고 디스플레이 세팅이 120Hz 가변 주사율로 돼 있을 때 발생을 하고요. 눈에 확 띌 정도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녹조 이슈 갤럭시 노트20 울트라가 처음이 아니었죠? 갤럭시 S20 시리즈에서 녹조 이슈가 있었고요. 이번에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랑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는 갤럭시 탭 S7, 갤럭시 탭 S7 플러스 뭐 이렇게도 녹조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미 녹조 이슈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제품들의 또 또 녹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가 낮은 밝기에서 색을 정확하게 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LCD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8비트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각각 검정색에서 가장 밝은 빨간색까지 256단계로 나눠서 개조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쓴다. 뭐 이런 말인데요. LCD 같은 경우에는 액정 부분은 256단계만 신호를 제대로 처리해주면 돼요. 밝기 조절은 어디서 하느냐? 뒤에 있는 백라이트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면서 밝기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OLED 디스플레이는 백라이트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픽셀이 밝기 조절이랑 그 각각의 밝기에서 256단계의 신호 조절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밝기가 10단계만 있다 그래도 각각 밝기 단계 하나하나마다 256단계의 신호를 추가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LCD보다 훨씬 조작이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밝기 단계가 10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화면이 어두워질수록 이 밝기 컨트롤이 굉장히 미세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흰색이 RGB에다가 전부 다 255, 255, 255 넣을 수 있는 제일 높은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색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흰색을 100L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절반 신호의 회색, 그러니까 RGB에 각각 127, 127, 127의 신호를 줬을 때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회색의 밝기가 얼마일까요? 100L 절반인 50L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21에서 22L 사이의 밝기를 보여줍니다. 절반이 아니라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눈 같은 경우에 어두운 부분에서는 정말 조그만 밝기 차이로도 밝기가 더 밝아졌네?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데 밝아질수록 인지할 수 있는 폭이 커져요. 여기서는 1L가 변했을 때 아, 변했구나. 근데 이게 엄청 밝다? 그러면 1L가 더 밝아지는 것 정도로는 밝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밝은 쪽에서처럼 밝기가 휙휙 바뀌어주면 조절하는 입장에서도 편하죠. 그냥 전기도 휙휙 바꿔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 어두운 쪽처럼 밝기 차이가 이만큼밖에 안 난다? 그러면 전기를 정말 미세하게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뻥 나도 바로 색깔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욕먹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냐. 가장 쉬운 해결책은 최저 밝기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최저 밝기가 60Hz 세팅에서는 1.72Nit고요. 120Hz 가변 주사율 세팅에서는 1.75Nit입니다. 이미 120Hz 가변 주사율의 최저 밝기가 좀 더 높게 잡혀있죠. 근데도 여전히 녹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저 밝기를 2Nit, 3Nit 이런 식으로 녹조 현상이 안 생길 때까지 올려버리면 당연히 녹조 현상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사실 이 최저 밝기라는 것도 스펙이거든요. 밝을 때는 화면이 더 밝아지는 게 좋은 거고요. 어두울 때, 그러니까 밤에 다 불 끄고 잠자기 전에 핸드폰 쓸 때는 화면이 어두운 게 좋습니다. 밤에는 화면이 밝으면 눈뽕만 한단 말이에요. 특히 또 자기 전에 밝은 화면을 보면 잠도 잘 못 자고요. 그게 아니라면 감마 값을 더 낮추는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마 값을 낮추게 되면 회색들이 전체적으로 떠요. 그러니까 회색들이 밝아진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녹조가 흰색이나 밝은 회색들에선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두운 회색으로 가면 엄청나게 심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의 밝기가 고정돼 있더라도 이 회색들의 밝기를 전체적으로 높여버리면 녹조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미 감마 값을 꽤 낮춰놨어요. 60Hz 세팅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감마가 1.86 정도가 나오고요. 120Hz 어댑티브 세팅 같은 경우에는 감마 값이 1.76이 나오는데 표준 감마가 2.2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미 둘 다 상당히 낮은 상태인 거죠. 여기서도 그리고 120Hz가 60Hz보다 조금 더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마를 무작정 더 낮춰버리게 되면 화면이 정말 허옇게 떠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픽스가 가능은 한데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추론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문제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똑같은 기기로 다시 측정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삼성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AS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녹조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영상 좋아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